네, 항저와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조금 전 들어온 기분 좋은 메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영의 지유찬이 항저와 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50m에서 금메달을 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. 지유찬은 조금 전 끝난 자유형 50m 결선에서 21초 7위의 기록으로 대회의 신기록을 세우면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. 네, 우리 수영 대표팀은 지유찬의 첫 금메달에 이어 잠시 뒤 남자계형 800m에서 이번 대회 두 번째 금메달에 도전합니다. 아시안게임 관련 메달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.